4문입니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요가를 신뢰하고 내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영철입니다. 4만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요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한강을 더하게 하리라. 많은 해라는 것은 그 횟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년 2년 3년 신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총과 비중이 역임을 받으리. 너는 마음을 다하여 요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 자기 자신이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구절은 잠은 몇 장 몇 절입니까? 3장 6절입니다. 3원 5장 1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권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제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느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적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환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제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쇄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흥기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질함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락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물을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다음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는 말은 잠원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6장 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며 내 입에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에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 적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강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내가 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결혼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때 개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먹으느니라. 결혼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2장 6절입니다. 바라온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무엇이 강도같이 오며 내 무엇이 무엇같이 이르리라 인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피비 군사같이 이르리라 2장 6절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피비 군사같이 이르리라 요하께서 그 조화의 시작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어며 에서 나는 누구인가 시혜입니다 시혜 요하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시오 3원 8장 1절로 22절입니다 3원 8장 1절로 22절입니다 요하께서 그 조화의 시작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음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적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너희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여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언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제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건신을 찾아 얻나니 요하를 겸해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망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구기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언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요하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음 나를 가지셨음 시혜입니다 7번입니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시혜가 그의 집을 짓고 무슨 기둥을 다듬고 일곱 기둥입니다 3번 9장 1절입니다 시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일곱 기둥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10장 2절입니다 솔로모노의 자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허터 무엇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무엇하게 될 뿐이니라 허터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11장 24절입니다 허터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과도한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넣느니라 3원 11장 30절 사람을 넣느니라 과도한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수욕을 참는답니다 자문의 말씀에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지만 악인의 무엇은 꺼진다고 했습니까 등불입니다 3번입니다 의인은 포시카에도 악인의 배는 줄이는 이라 자문 몇장? 13장 25절입니다 의인은 포시카에도 악인의 배는 줄이는 이라 3장 25절입니다 자문에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무엇을 삼는다고 했습니까 멸류관요 멸류관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고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습니다 자문 14장 18절요 여와를 경애하는 것은 생명의 세민이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문 14장에 나옵니다 14장 27절 여와를 경애하는 것은 생명의 세민이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악인의 재산은 여왁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무엇은 기뻐하시는가 기도 악인의 재산은 여왁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자문 15장 8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왁께로부터 나오느니라는 말은 자문 몇 장입니까? 16장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왁께로부터 나온다 자문 16장 1절입니다 여왁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문 16장 4절입니다 도가지는 언을 풀무는 검을 연단하고요 여왁은요 마음을 연단합니다 도가니는 언을 풀무는 검을 여왁은 마음을 17장 3절입니다 젊은 자의 영왁은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자문 20장이시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폐망이니라 정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폐망입니다 11장 15절 그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자문 24장 1절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용한이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용한이라 야계의 아들 아굴의 자문은 30장입니다 자문 30장 아굴의 자문은 자문 30장입니다 루무엘 왕 어머니가 그에게 들려준 자문은 몇 장입니까 31장 루무엘 31장 자 여기까지가 자문입니다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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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